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 여기는 피스 오브 듀투비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네 서은광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네 또 이번 노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찬정 선배님과 많이 작업을 했던 작곡가님들과 작업을 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품 발라드입니다 이제 겨우 하루 완전 발라드니까 날씨에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노래가 저를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찍어서 좋은 뮤직비디오 여러분들께 선물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파이팅 그대 모습이 날 처음 만난 때처럼 사랑했던 말도 다 잊혀져 가면 모른 척하던 나를 이해해요 좋은 그날처럼 저런 그날처럼 저런 그날처럼 인터넷 할 çocuk 1,2,2,1 먹방 19,23 1,24 사랑해 사랑해 내 건 말로 가 미쳐서 그날 오케이, 컷! 오케이, 끝났어 잘 나왔대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이따 봐요 여러분 저는 이제 또 뮤지컬 연습하러 갈게요 이따 봐요 가자 라인 갖고 라인이요? 채워서 몸은 손 흔들림으로 맡겨버려 그냥 그리고 육지컬 좀 해버려 끝났어! 하하하하 야, 여러분들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 아주 고된 하루여서 아, 기분이 좋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 흡족스러운 뮤직비디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뮤직비디오에 사실 이게 살짝 뭐 어 준비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준비하면서 흔쾌히 출연을 허락해주신 우리 또 우리 출연해주신 김진경씨와 우리 호연씨 아 너무 감사드려요 두 분께도 또 열 열을 펼쳐주셔서 아, 저의 뮤직비디오가 더 아주 아주 더 완성도 있게 아주 아주 좋아 아주 좋게 나왔어요 크아 좋아 좋아 오늘 마지막! 피스 오브 비투비의 마지막 주자 서원광이 이제 겨우 하루 네, 뮤직비디오 그리고 노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네, 저는 이만 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뭐 쪼록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혼자 있으면 참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요 참 되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면 뭐지 우리 그럼 우리 비투비 우리 동생들 보러 친구 동생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난다 끝난다